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전기차 이야기 잠깐 하죠 짧게 툭툭 죄송합니다 보고 싶은 건 보시고 보기 싫은 건 보지 마시고 자 일단은 중국에서 테슬라가 약간의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인력을 조금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생산의 효율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판매량 감소를 예상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생산량을 조금 줄이는지 모르죠 근데 보통 미국에서 보면 구조조정이 있으면 오히려 주가는 튑니다 왜 일단은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에 그나마 재무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되니까 오히려 재무상으로 부정적인데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없으면 주가는 그래서 테슬라의 오늘 주가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아마 내년 후 내년 동안 적어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피바람이 불겠구나 특히 이제 내연기관들의 전기차의 판매량 감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아마 내년 지나면서 전년 동기 분기 실적 그러니까 올해 그 다음 작년과 비교하는 비교는 진짜 처참한 수치들이 나오겠죠 기대하시고 그 다음 중국의 리오터 우리가 그 프리미엄 그 중국에서 국가 자동차 독삼사 그 바로 밑에 턱 밑에 추격하고 있던 리오터 리오터의 SUV가 아니죠 MPB 전기차 입니다 리오터의 메가 이름이 메가 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이에 약간씩 떡밥 풀다가 완전 공개가 됐고 일단 한번 보시죠 그래서 리오터는 현재 고급 라인업들을 판매하고 있고 이 리오터는 12월에 공식 출시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바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에 배송이 된다 라는 겁니다 가격은 68000불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크기로 생각하면 덜 비싼 거고 하지만 가격대로 생각하면 중국에서 꽤나 비싸고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게 아마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될 것이다 자기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 라고 하면 거의 독삼사 진짜 밑에까지 치고 올라간다 아니면 독삼사의 가장 밑에 있는 브랜드는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5천 넘어가는 그 가격 아니죠 중국에서 최고 고가시장이 8천 얼마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에서 이게 거의 뭐 그래서 첫 번째 전기차 모델 그 다음 12분 만에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슈퍼차 저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 이게 근데 특이한 게 아직 내장이나 이런 건 이제 공개가 안된 상태고 요 외부의 이미지만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뭐 그냥 대충 보면 국내의 스타리아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게 수치상으로 공기저항 개선은 포레제 타이칸 보다 더 좋을 정도로 0.215 정도로 매우 좋다 그리고 제로백은 5.5초 때 그 다음 544마력 듀얼 모토를 가지고 있고 12분의 500km로 주행 가능한 충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CATL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이한 건 이 디자인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힌트 라이트 저 전면과 후면에 라이트를 통해서 뭔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아니에요 한국의 탈이야 탈이야 그거 아닙니다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벤 엄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이게 뭐죠 지금 포르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시점에 보는 이제 가장 최신의 포르쉐 있죠 그 디자인을 마무리 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후면 전면 이게 요즘에 보고 있는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가장 인기 있는 포르쉐 911 바로 그걸 디자인하고 역시나 파나메라도 디자인을 한 마무리를 한 사람이라고 가장 최신의 모델을 마무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스타예요 인스타에는 리오토의 디자인으로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그 자기 인스타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가장 최신 세계 게시물이 바로 저 메가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중국차를 쉽게 생각하지만 얘들이 쉽게 하지 않아요 포르쉐 디자인을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포르쉐를 디자인한 굉장히 호평 받는 그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최신의 차에 적용을 시켜요 이건 느낌이 사실 스타리아도 대단하긴 한데 사실 스타리아는 큰 실수를 했죠 그걸 너무 쉽게 상용차에 써버린 게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더 다듬어서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보면 리오토가 맞죠 저렇게 굉장히 미래적인 디자인이면 저걸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은 고급 MPB에다가 고가로 받는 자동차에 내놓고 이건 우리가 가장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사장이 당당하게 하고 있죠 스펙상으로 봐도 안 팔릴래야 안 팔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 굉장히 커보이죠 이게 전장이 5.3m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진상으로 보면 2열 근데 문제는 3열도 굉장히 넉넉해요 심지어 3열도 굉장히 여유있게 창문이 있어요 마치 테슬라처럼 최대한 창문을 넓게 그러니까 위쪽 사진은 없어요 아직 위쪽 사진은 살짝 저게 보이는데 아 천장도 거의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되어 그러니까 파노라마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테슬라 방식일 수도 있겠다 이게 천장이 뭐 봐야 되겠지만 진짜 천장이 네 다 유리창일 수도 있겠네요 모델 Y처럼 아니면 모델 Y는 뭐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 3열이 굉장히 넓어요 3열도 2열만큼이나 공간이 넉넉하고 그 다음 3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좀 있죠 아마 접으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장이 5.3이니깐 충분히 그럼 이게 지금 휠 베이스가 얼마인 거죠? 휠 베이스가 5.3에 저렇게 앞뒤로 빡빡하게 밀려있으면 거의 3.2, 3.3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그래서 네 이 자동차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중국 자동차를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성장 속도로 보면 BYD도 그렇고 BYD는 디자인에서 아직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이제 스펙상으로 가격 대비 스펙상으로는 이미 전 세계에 어떤 자동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얘기를 했죠 그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얘기한 게 그거죠 우리도 이제 그 그러니까 3천만원대 정도의 가격대 자동차 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량 뉘앙스를 보였죠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겠죠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그 가장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규모가 커지는 BYD가 있고 개들은 이제 지금 스펙상으로 가격 대비 스펙상으로는 최고고 판매량까지 폭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들도 디자인만 살짝 이제 고급화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냥 치고 올라와서 다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고가를 받는 그 리오트 같은 애들이 바로 가장 최신의 포르쉐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바로 이게 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디자인을 모르지만 우리가 보고 좋다라는 디자인들은 사실은 뭐랄까 금방 질리기도 하고 뭐랄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조금 난해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난해한데 불안감이 있으면 안 돼 난해하지만 안정감이 있는 디자인 그런 것들이 뭔가 미래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디자인은 난해하면서 불안감을 줘요 그리고 오히려 고가 라인업으로 가면 안정감을 줘요 그 이유는 돈 많은 사람들 노 땅들은 사실은 이해력이 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어야 돼 보기에 바로 딱 좋은 거 반면에 중간 가격대나 그 밑에 시장에서는 디자인에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이미 뭐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이기 때문에 팔리죠 근데 그 애매한 불안감이 뭔가 어떻게 보면 소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건 그 애매한 불안감보다는 뭔가 이해는 안 되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높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중국 참 무섭다 네 이게 12월에 그것도 공개가 되거든요 그 볼브 볼브의 MPB도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도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볼브가 조금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볼브의 그 MPB 전기차와 이 전기차를 만약에 서로 이제 대비되면서 막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EV9 같은 것들이 가격으로는 치고받고 싸울 비슷한 급이에요 근데 과연 EV9이 이제 볼브의 MPB나 이 리오토의 메가 같은 얘들의 뭐 신뢰나 스펙상으로 보면 과연 경쟁이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나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글쎄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거의 뭐 현실이 느껴지고 있죠 더 이상 한국의 자동차나 전기차가 뭐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